요즘에 서울경제TV에서 또 핫한 코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그동안 주식 생활하시면서 그 정수가 묻어있는 불기둥 AI 레이더 실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아까 뭐 온디바이스 AI 그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수익률로 보여주고 있고 화면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저번주에 포착한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지금 일단 국제약품 주가 뭐 거의 글로벌하고요. 뷰노 그 뷰노 그 어려워 보이는 그 차트에서도 지금 무려 21% 이상. 그 다음에 PCL 18.93% 비상교육 17.27% 지노믹트리 9.51% 지금 뭐 지난주에 나온 종목들 수익률조차도 거의 제가 한 5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전문가님 대단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녹화 방송이었지만 9월 21일부터 녹화가 된 그날서부터 우리가 뽑았던 제가 이거를 종목을 뽑으면서 불기둥 레이다 종목 자체가 바닥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다. 급등 아니면 급락인데 급락할 것 같으면 잘 갖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급락할 것 같으면 시장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급락을 안 하면 종목들도 급락을 안 합니다. 오히려 급등을 더 잘하겠죠.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종목은 손실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수익을 많이나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얘기했고 매주 얘기하지만 불기둥 레이다 종목은 그냥 심심하게 가만히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종목이 아니고 들썩들썩 거려요. 들썩들썩.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 50%, 100% 금방금방 가는 게 이쪽에 있는 특징인데 이거를 지금 9월 21일에서부터 지금 11월 30일,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오늘 목요일날 녹화한 내용이 이제 월요일날 나가겠지만 이때에서 뽑혔던 종목들이 지금 두 달 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1년 내내, 10년 내내 똑같이 찍어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얘네들은 급등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특징이 있는 종목들만 가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뽑았던 종목들 중에서 탑5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국제학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제학품.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이게 처음 갖고 왔던 종목은 아니고 이전에서도 한번 뽑았던 종목인데 그때도 수익이 한번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쫙 하고 받으니까 이런 정도 자리에서 날이 사 있잖아요. 거래는 실려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거 공략하면 이런 게 수익이 날 거다라고 목요일날 딱 뽑았는데 금요일날은 날아갔느냐? 아니요. 금요일날에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날아간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쫙 날아갔고. 저는 금요일날 뽑았습니다. 금요일날 뽑고 이제 날아갔고. 그럼 이게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났어요. 또 다시 한 번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 일부 팔고 조금 남겨놓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아주 강세를 아직 주지는 않고 일부 종목들만 폐렴 관련주, 뭐 관련주 해서 움직였을 뿐 아직 진짜 강세는 아직 제약자한테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여전히 뭐 조금 갖고 있다면 또 욕심을 내봐도 될 것 같고 많이 또 노리고 싶다면 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뷰노. 자, 뷰노도 수익이 꽤 났어요. 21%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수 방송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3%, 5% 올라가기 그거는 쉽죠. 10% 이상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닥에 있는 종목이 올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으로 한번 던져봐요. 비행기. 날아다니나. 껌짝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걔네들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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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다가 시속 10km, 20km, 100km, 150km 그쯤 되면 이제 슬슬 조금씩 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붙어야 뜨기가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거 큰 거 그거 여러분 밀어봐봐요. 던져봐봐요. 왜 웃으시죠? 아니, 밀어보셨어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유가 재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껌짝도 안 한답니까? 원래 바닥에서 안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한 번 움직이면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여러분들 앞에 차 밖에 막혀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움직인 상태에서는 계속 밀면 밀리는데 하나도 안 밀릴 때에서는 처음에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움직이면 잘 가는데 안 움직이면 참 무거워, 영덩이가.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료, AI 해가지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좀 잘 올라왔어요. 한 21%나 올라왔고 아직도 상승세가 끝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계속 상승세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PCL. 제약바이오 섹터. 이것도 보면은 갭을 메우고 날아갔는데 제가 이게 목요일날 얘기했으니까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이때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지 만약에 최저점으로 여기서 만약에 수요일날 들어갔었으면 수익은 더 컸을 겁니다. 수익은 그렇게 했으면 37%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걸 목요일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 그냥 비싸게 고점에 물려도 있잖아요. 물려도 어떻게 된다? 물려도 이게 어차피 더 급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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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미 벌써 꼭대기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0층 높이도 높잖아요. 10층 높이에서 20층 가면 되는 거고 20층에서는 50층 가면 되는 거고 63빛등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는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싸게 사면 좋지만 그건 이제 능력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갭을 메울 때 이쯤에서 이제 공략을 했을 때가 가장 싼 자리가 되는 거였는데 완전 갭을 메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바닥 자리에서 37%지만 이때 목요일날에 얘기했었으니까 금요일날 저점 기준으로 꼭대기죠. 꼭대기 꼭대기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에 시초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기준으로 18% 올라왔던 거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저는 이제 장 끝나고 목요일날에 뽑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관심 종목들 혹은 그 종목들을 가지고 금요일날에 무턱대고 그냥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보면서 들어가거나 여기 아니다 싶으면 하루 더 걸러서 하루 더 걸르면은 월요일날에 빠질 때 그리고 화요일날도 빠질 때 수요일도 빠질 때 그 다음 목요일날에 갭장성 나오고 양봉 치고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럼 이때 잡아 들어갔으면 더 타이밍이 더 완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요일날 녹화방송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종목을 뽑으면서 공부를 시켜준다고 이렇게 뽑는 종목이지만 그 종목을 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패턴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게 되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급등하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한번 봤고요. 자, 다음은 비상교육만 일단 봅시다. 비상교육. 자, 이것도 목요일날 이제 요기. 여기서 이제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진 건데 거래가 한번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실려 있으니까 조정을 또 받을 거예요, 이거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접근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단기 고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또 급등했던 것 중에서 가온칩스 한번 볼게요. 가온칩스. 이건 지난번에 이제 11월 16일날에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가온칩스는 저도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움직임이 계속 심상치 않아. 이거 아침 방송에서도 이거는 표욕 종목으로 줬던 종목이었거든요. 하여튼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얘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내지는 이제 반도체 IT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내년에서는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올라간다? 네,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하나도 안 팔고 자기네들이 계속 샀기 때문에 이런 건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행률이 16일날에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기준으로는 37%가 좀 넘어갔는데 더 갈 수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거 이제 바닥에서 이거는 날이 서 있는 종목으로 줬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양봉을 뻗었는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센서라든지 그런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여기 양봉의 거래에 실려서 얘는 그냥 바닥 종목으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거래가 어느 정도 실렸고 바닥에서 꽤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조정받으면 아마 다시 공략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올라갈 겁니다. 내년에선 아이티 섹터의 흐름들이 계속 좋아질 거라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삼십 프로 사십 프로 올라오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반도체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 자릿수 더 올라갑니다. 백 프로 때에서 정말 크게 가는 애들은 사백 프로 가는 애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차전지의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 만에 모든 종목들이 막 사백 프로 올라간다. 반도체가 어려워 보여요. 이차전지도 처음에서 사백 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처음에서는 100에서 200 프로, 그러다가 사백 프로 가다가 천 프로 가다가 삼천 프로 가다가 칠천 프로 간 겁니다. 에코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2만 원대에서 150만 원까지. 2,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한 2년, 3년 생각을 하면 천 프로, 이천 프로, 팔천 프로 나올 애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IT를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종목도 30%, 40% 올라간 거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마음 편하게 또 공략을 해주면 되겠죠. 전문가님, 오늘 흥아해운이 또 11% 이상 급등을 했어요. 해운주 요즘 모습이 너무 좋은데 흥아해운도 지금 계속 언급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금 이따가도 언급을 할 건데요. 이거 흥아해운도 한번 볼게요. 흥아해운도 이거 지금 거래가 장난 아니잖아요. 오늘 해운들이 다 좋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서도 제가 흥아해운 이거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번 움직일 거다. 안 그래도 한 번 더 그때도 한번 AS도 하고 언급도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차트도 너무 예쁘고 또 조정받으면 당연히 살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는 세력들의 마음인데 오늘 해운주 움직임이 좋았으니까 조정받을 때 잘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어쨌든 해운주인 흥아해운도 11월 2일 날 얘기했었던 기준으로 한 40%가 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2% 올라온 게 아니고 12월 2일 날 기준으로는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제가 아까 100%는 기본이고 200%, 300% 갈 수 있다라 했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 사지 마세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 자리에 사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 11월 2일 날에 이때에서 샀거나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샀거나 이 바닥에 샀던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주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은 가져가도 되잖아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절반 팔고 가져가든 90% 팔고 10% 넘기면 가져가든 그런 분들은 만 원, 2만 원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만 신규매 설령분들은 5천 원까지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이너스 37% 박살날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물립니다. 괜히 7천 원에 6천 원에 물려가지고 진짜 5천 원까지. 5천 원까지 내려가는 거 한 달에서 두 달만 빠지면 5천 원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너무 크다고 또 웃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보자들은 5천 원까지. 뭐 4천 5백은 어때요. 그러니까 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내려오면 사지 마세요. 딴 거 사면 되죠. 왜 굳이 이걸 들어가서. 이거 말고 살 수 있는 다른 IT 반도체들 많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올라가기에 이런 모습들. 그러야들 공략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시스. 이거는 이제 급등했던 종목 수익률 안에 들어가 있는 탑 5 안에 있는 종목인데요. 1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인데 올 겨울 되면 또다시 동물 백신, 돼지열병, 이런 방역주들. 이런 또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봤을 때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애들이 무섭게 계속 위로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칠 건지 아니면 옆으로 뉘이거나 아니면 조종받고 칠 건지 한 번은 더 간다.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은 더 간다.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을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주반도체랑 똑같아요. 조종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거래량을 봐서는 이제 조종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 보면 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3파가 진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 이게 3이 아니고 1, 이렇게 여기 꺾이면서 이게 1파고 이게 지금 조종하고 이렇게 가면 3파. 조종받으면 5파.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어쨌든 끝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N자형 목표치 이렇게 한 번 주고 여기서 이제 상승판 한 번 더 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조종을 어떻게 이쁘게 받고 움직일 거냐. 이슈는 만들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이 겨울쯤 되면 돼지열병이나 조리독감이나 이런 이슈들이 나올 시기가 됐으니까 어쨌든 첼시스는 그렇고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하고 태양금속 이거 두 가지만 더 볼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우리바이오 이것도 수익률이 44%가 나 있는 종목입니다만 거래량과 패턴을 봐서는 이거 또 갈 것 같아요. 이거 또 갈 것 같아요. 거래량 봐봐요. 지금 조종이 그리고 아까 봐서 다 지금 서 있는 종목인데 한 번 섰다가 지금 눌렸거든요. 이런 눌려있는 종목은 조만간에 또 양복 나오면 이게 또 쓴단 말이에요.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거래량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에요.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나오든 하여튼간 우리바이오 같은 애들은 한 번은 더 들어줄 수 있는 느낌이 좀 많으니까 관심있는 사람들은 올 겨울에 우리바이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태양금속인데 얘는 이제 앞에 있었던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많이 난 종목은 아닙니다. 한 14%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제 얘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뚫을지 안 뚫을지는 세력들 마음이죠. 만약에 못 뚫고 내려가면 볼 필요 없어요. 내려가면은 아 이거는 좀 개인들을 괴롭히려고 또 눌리는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뚫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돌파, 쫓아가는 매수가 됩니다. 참 이게 아침 방송하고 틀려요. 아침 방송에서는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수 패턴은 달라요. 그냥 신고점을 돌파하고 뚫어버리면 일단 쫓아가 보는 거예요. 뭐에 홀린 듯이. 일단 쫓아가 보는데 안 가면 바로 손절. 그럼 물 먹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침에 뚫고 날아갔는데 쫓아가요. 그럼 무슨 일이 걸리면 상한가를 먹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패턴, 돌파 매수는 선수 패턴입니다. 들어갔는데 아니다 그럼 바로 후퇴. 들어갔는데 날아다닌다? 그럼 상한가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싶으면 빨랑 손절하든지 아니면 밀릴 때까지 초보자들은 밑에서 다시 공략해야 되지만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침 사무속 갭상승을 주면서 시세를 한번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뽑는데 만약에 들어갔어요. 뽑아요. 막 10% 20% 뽑아요. 상한가 안 들어가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량이 터지면서 밀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패턴들은 보유가 되려면 갭상승을 주고 시세를 20% 이상에서 상한가까지 뽑으면 보유가 되는 패턴이고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패턴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지난번까지의 종목들 한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들 보신 분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제주반도체 얘기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쫓아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 했잖아요. 전문가님 왜 대답하시죠? 시청자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종목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시면서 좀 허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못 샀을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종목 열 종목도 포착된 것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올라간 것 때문에 좀 허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008의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서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해당 종목들 코멘트를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뭐다?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빨리빨리 오셔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머나면 항해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빠르게 이번 주 열 종목 달려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늘 한 다섯 개에서 두세 개가 남겨놓고 끝나게 되는데 그런 종목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월요일날에 방송이 끝나면 제가 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종목이 좋을 때가 있고 앞에 있는 종목이 좋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할 종목은 흥아해운입니다. 아까 전에서도 흥아해운 딱 얘기하자마자 우리 박피디님이 이게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좀 관심이 있어요. 흥아해운 이거 지난번에 두 번의 얘기했고 오늘이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 해운주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 많이 뽑아왔거든요. 자 일단 흥아해운 흥아해운 컨테이너선, 탱커선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CJ대한통운도 해외직구 때문에 운송량이 많아서 그래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지지난 중인가 떴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해요. CJ대한통운도 무지하게 강하고 어쨌든 운수관련주들 해운주들도 마찬가지 움직일 수가 있죠.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흥아해운 지난번에서도 항상 이 바닥에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하려면 못할 건 아닌데 또 기다렸다가 또 싸게 내려오면 또 만만하게 또 매매하기 좋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호르무주 해업을 만약에 봉쇄하게 되면 또다시 이쪽이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해서 그때 당시 뭐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한번 발락했을 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이슈는 사라져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장이 좋아지고 지금 해운주나 운수업들도 좋고 하니까 오늘 시장 보니까 막판에 들어 올리더라고요. 오늘 코스피지스 코스닥도 강해요 지금. 미친 것 같아요. 님들. 너무 좋아요 지금. 코스닥 막판에 이렇게 올리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언제 봤죠? 2006년도? 2007년도? 기억도 안 되나요? 2017년도 한번 잠깐 한번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막판에서 이렇게 강하게 물론 그 이후에도 있었겠지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연말장, 연초장에서의 랠리가 펼쳐질 것 같고 산타랠리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연말장, 연초장, 랠리가 강한 흐름들. 이 흐름이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때 확실히 있었고 2010년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맞고 나서 2010년도, 14년도, 13년도 이때도 한두 번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서 박스권장, 박스피 맨날 우리나라 시장 맨날 못 쫓아가고 맨날 억울한 장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최근까지도. 근데 지금은 최근에 있었던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막 이상한 종목들도 잘 가고 그래서 연말연초장은 지금 시장 오늘 막판에서도 코스피가 갑자기 이거 봐봐요. 이거 코스피거든요. 갑자기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30일 그 점도 돌파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돌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바닥이잖아요. 거래량도 장난 아니고 하도 개인 투자자들이 2년 동안 2022년도 하락장 맞고 2023년도에 청개고리 상승장 다른 나라 일본은 급등하고 신고가 가고 유럽도 신고가고 미국도 신고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올라간다 싶으니 맨날 떨어지고 맨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간다는 생각을 공약을 아예 하지를 않고 덤비지도 않고 매수도 안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돌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받을 때 공약을 잘 해보시라고 한 번 더 패턴 뽑아온 종목이고요. 거래량도 좋고 시장의 체질이 좀 이전과 좀 달라졌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 4개월, 6개월 뒤에 얘기하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깨우쳐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하는 줄 알아요? 어휴 싸네. 이건 무조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4개월, 6개월 동안 종목들이 여기를 다 돌파하고 다 뚫어버리고 다 급등하고 종목들이 100%, 200% 올라가면 받기 때문에 그거는 4개월, 6개월 뒤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눈치채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늦어요. 거기서는 이제 고점에서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넘기는 작업들을 하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좀 떴다고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내년에 더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턴의 흥아해온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주봉, 월봉 보면 엄청 바닥에 있어요. 봐봐 이거 완전. 월봉 보면 완전 바닥입니다.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뭐 겁을 낼 필요가 없다. 다음 대한해온. 마찬가지 이것도 해운주. 흥아해온이 올라갔는데 대한해온도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죠. 거래도 실리고 기관들도 많이 샀고 시가총액 5천억짜리인데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 조단위로 가기 위해서 내년 열심히 달릴 겁니다. 어쨌든 해운업, 무역업, 건설업, 사업 등을 명의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한해온, 해온업 점점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조선업이 좋아질 것 같아서 상승하듯이 이제 해온업 차례예요. 자, 다음은 제우스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용 로봇도 합니다. 산업용 로봇도 하고 그래서 웨이퍼 세정장비 이거는 반도체 쪽이겠죠. 디스플레이 열 장비 그건 디스플레이 쪽일 거고 검사 장비, 공정 장비 산업용 로봇, 프로세서, 플러그, 밸브 뭐 이런 건 이슈가 있는데 테마는 HBM, 고대형 메모리 있잖아요. 그거 관련 주거든요. 자, 근데 차트를 보면 좋아요. 피디님이 보시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는 흥아회용 같은 패턴이 좋아요. 아, 그래요? 아예 그냥 바닥에서 그냥 거래량 터지면서 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패턴 근데 제우스는 약간 뷰노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딱 뷰노죠. 뷰노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아니고 차트를 보면 진짜로 그래요. 차트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보면 진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는 흐름이 나와요. 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래서 원래 바닥에서 이제 많이 움직일 때에서는 일단 바닥 종목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어야 돼요. 그런 바닥주들이 잘 가는데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바닥주들은 안 좋아서 그동안에 안 걷던 거고 이런 정배월이거나 가던 종목이 더 잘 가는 흐름이 나와요. 지금은 장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흥아해오니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점점 시장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주성앤증 하나 마이크론도 그런 흐름이 나왔듯이 얘도 이 정고점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오늘 거래가 싫으면서 정고점 돌파한 흐름이 그래서 저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수급도 보면 기획관하고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다 샀어요. 연기금이 그러면은 쟤네들이 여러분들보다 개인투자자보다 주식을 못해서 바보라서 저렇게 샀느냐? 아니라는 거죠. 쟤네들은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앞으로 시장이 정말 크게 갈 거라는 걸 쟤네들은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바닥 아니에요. 고점에서 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쟤네들은 앞으로의 반도체 섹터들 HBM이란 이런 애들이 크게 갈 거라는 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수급에서 보듯이 꼭대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점이에요. 그럼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에서 하는 이유는 꼭대기에 꼭대기에 꼭대기를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있다. 무조건 바닥에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애들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드린 거고요. 제우스 다음은 펫오션 이것도 해운주인데요. 해운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흥아해운이 거래량이 제일 완벽해요. 아까 우리 피의님이 좋아한다는 어쨌든 흥아해운이 좀 많이 가면 펜오션도 따라가겠죠. 그래서 펜오션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아까 좀 전에 봤던 대안해운보다 좀 약합니다. 대안해운은 여길 뚫었거든요. 얘는 아직 못 뚫었어요. 못 뚫었는데 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초보자들한테는 이런 게 좀 더 만만하겠죠. 어쨌든 대안해운은, 그다음에 흥아해운, 그다음에 오늘 STX도 있데도 얘기할 텐데 펜오션 이런 종목들은 다 해운업들에 대해서 오늘 일단 앞에는 이런 종목들 얘기했는데 또 뒤에도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하여튼간 뒤에 있는 종목은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운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도 오늘 무려 세 종목이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경기가 곧 좋아지려나 봅니다. 항상 경기가 좋아지는 또 신호탄은 또 해운주들의 움직임인데 어쨌든 우리 청자분들 기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매수하셔도 문제입니다. 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샵 0081번 불기동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QR코드로 그냥 찍으셔도 돼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달려주시죠. 자, 다음은 STX인데요. 뭐 이제 불기동 레이더 종목들 보나 마나 다 급등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잡을 건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닙니다. 이게 목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고요. 차트는 실시간이에요. 이게 월요일 날 나가거든요. 어쨌든 공개 방송도 열심히 잘 참여하다 보면 어쨌든 자, STX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STX도 아까 제우스하고 뭐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거래를 실고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실고 고점을 돌파한 차트들은 차트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손 들고 가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손 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갈 거다.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차는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죠. 서야죠. 그렇죠. 어쨌든 아이가 손을 들었다는 거는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설사 그게 지금 빨간불이, 파란색 불을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더라도 아이가 손을 들었으면 일단 서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실으며 정거점을 돌파한 종목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올라가겠다는 시그널을. 무서우면 조정보할 때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제우스도 봤듯이 STX도 이것도 이제 지주사죠. 어쨌든 얘도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하는 수입하고 하는 그런 해운업도 하고 있고 해서 해운물류, 기계, 엔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전문 무역상사 관련주 쪽인데 이거 뒤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 다 못한 얘기들은 STX 말고도 뒤에는 이제 제약도 있고 아 이거 이거 반도체도 있고 IT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